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모의고사입니다.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저 죄송하지만 시청에 가려면 여기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맞나요? 시청이요? 시청에 가려면 여기에서 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해요. 그럼 지하철은 몇 호선을 타면 되는 거죠? 2번 복사기가 고장이 났나 봐요. 복사가 되질 않네요. 그래요? 제가 아까 회의 자료를 복사할 때는 작동이 잘 되었는데요. 혹시 잉크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네요. 여기 잉크 부족이라고 뜨네요. 구매팀에 연락해야겠어요. 3번 시청률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예능 프로와 드라마 시청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시사와 다큐 시청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시청률은 예능 15%, 드라마 22%를 기록했고 시사와 다큐는 각각 9%, 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사람들이 오락적인 즐거움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김팀장님, 식사하셨어요? 저는 지금 밥 먹으러 나갈 거거든요. 네, 저는 좀 전에 먹고 들어왔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5번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너는 운동하고 있니? 응, 운동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어. 요즘은 저녁마다 테니스를 치고 있어. 6번 이번 주말에 히라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대학 들어와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고 기대가 큰 것 같아. 생일 파티에 갈 거지? 글쎄, 아직 고민 중이야. 다음 주까지 제출할 과제가 있어서 주말 전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7번 고객이 이 전단지를 가지러 올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배달해 줘야 하나요? 고객이 급하다고 전화 왔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문화회관에 100불을 배달해 줘야 해요. 8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1시 비행기로 홍콩에 가는데 짐가방이 2개입니다. 혹시 추가 요금이 있나요? 네, 고객님. 수화물은 한 사람당 1개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혹시 요즘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 봤어? 아니, 지난주까지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바빴거든. 무슨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어.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유명한 뮤지컬이야.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갈래? 표는 내가 예매할게. 정말? 좋아. 집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봐야겠다. 10번 이 대리, 하반기 실적 회의 준비는 모두 마무리되었나요? 네,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석자 중 연락이 안 된 임원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요? 연락 안 된 임원이 맞나요?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참,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하면서 먹어야 하니까 샌드위치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11번 이번에 새로 생긴 백화점에 가봤니? 아니, 아직 못 가봤어. 얼마 전에 새로 문을 연다는 광고를 봤는데 벌써 개업했구나. 동양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하던데 어때? 응. 나도 어제 친구와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넓더라고. 매장의 종류도 다양하고 놀거리도 많았어. 갈 거면 현주에게 연락해봐. 현주가 이번 주말에 간다고 했거든. 그래? 현주 연락처를 모르는데 연락처 좀 알려줄래?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실험실에서 쓸 온도계를 더 주문했죠? 도착했나요? 지난주 화요일에 주문했는데 아직 배달되지 않았네요. 납품업자는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쓸 온도계는 충분히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배송업체에 전화해 볼까요? 그것보다 지금 당장 쓸 것이 필요하니까 다른 연구팀에 부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2층 실험실에 있는 동진 씨에게 가서 몇 개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저는 이번에 전시된 그림이 정말 좋아요. 특히 커다란 사막의 풍경화가 마음에 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왔거든요. 이 미술관에 있는 제 작품의 대부분이 그곳을 방문하고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혹시 이 작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에 놓을 풍경화를 구입하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벌써 다른 고객에게 이 그림을 팔기로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그림이 제 작업실에 있습니다. 그 작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그 작품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내주세요. 보고 결정할게요. 14번 여러분 모두 세계역사 강좌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좌는 80% 이상 출석을 하면 수강료를 되돌려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 대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준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그것도 써주시고요. 강좌번호는 빈칸으로 남겨두셔도 되지만 강좌명은 꼭 적어주세요.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5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의 규모 확장 프로젝트 중 제1단계가 완공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실을 두 배로 늘렸는데 이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공사가 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장공사 제2단계인 최첨단 의료교육시설 또한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 시설을 내년에 열면 모든 전문의에게 최첨단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번 요즘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오염도 줄이고 처리 비용도 줄여보려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는데 처음 기대와는 영 딴판입니다. 전봇대 아래에는 검은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처 공원과 초등학교 주변도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시 카메라를 달고 경고문을 내걸며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 중이지만 주로 밤늦은 시간 이처럼 인적이 드문 골목에 몰래 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영양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채식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무조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자신의 체질에 따라 적절히 먹어야 진정한 채식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아파트 뒤에 있는 작은 공터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설 계획인가 봐. 오늘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어. 응, 나도 며칠 전에 봤어. 그런 시설이 주변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대.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주민의 노력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양로원이나 고아원, 장애인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조차 반대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시민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19번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다문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대요. 네, 맞아요. 현재 많은 외국인이 기초적인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 생긴 갈등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결국 한국어도 엄마 나라의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언어적 발달장애를 겪게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며 학습 부진화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번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옷이나 구두를 장만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명한 쇼핑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명 패션 업체들 대부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신상품이라도 주력 상품이 아닐 경우 한 달 정도 지나면 2월 상품 등으로 분류해 인터넷 매장에서 싸게 팔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온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알뜰 쇼핑 요령입니다. 또 신상품이 출시되면 재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상품이 많이 출시되는 시즌에 사는 것이 상품 종류나 가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재능기부라고 들어봤어요? 재능기부가 무엇인가요? 네, 재능기부란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제는 개인도 재능기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기부네요.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 저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재능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재능기부는 물질적 기부보다 소통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도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요. 재능에는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재능은 다양하겠죠. 작은 재능 여럿이 모이면 큰 재능 하나보다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재능기부라고 들어봤어요? 재능기부가 무엇인가요? 네. 재능기부란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제는 개인도 재능기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기부네요.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 저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재능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재능기부는 물질적 기부보다 소통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도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요. 재능에는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재능은 다양하겠죠. 작은 재능 여럿이 모이면 큰 재능 하나보다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직원을 위한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보니 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네.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회식은 언제입니까? 다행이네요. 회식은 8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날짜에 예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해 드릴까요? 우선 사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음식 메뉴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부인가요? 단체일 경우에는 미리 주문하시면 뷔페식으로도 준비 가능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직원을 위한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보니 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네.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회식은 언제입니까? 다행이네요. 회식은 8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날짜에 예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해 드릴까요? 우선 사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음식 메뉴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부인가요? 단체일 경우에는 미리 주문하시면 뷔페식으로도 준비 가능합니다. 2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합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최근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비용은 감소하였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쓴 돈은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구입 비용은 증가했고 보증금으로 쓴 돈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 구입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부동산 불경기 등을 이유로 집을 사는 대신 전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득층이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몫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비용은 감소하였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쓴 돈은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구입 비용은 증가했고 보증금으로 쓴 돈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 구입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부동산 불경기 등을 이유로 집을 사는 대신 전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득층이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몫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이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몇 달간 지방으로 파견을 가야 해서 회원권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취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불 가능하죠? 네, 언제 등록하셨죠? 1년 회원권인가요? 네, 1년 회원권이에요. 등록은 1월에 했으니 5개월이 되었네요. 남은 기간이 7개월이네요. 1년 회원권은 할인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하실 경우 환불액이 많지 않아요. 결제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환불이 안 될 것 같아요. 지방에 몇 달간 가시는 건데요? 3개월간 파견을 갈 예정인데 환불액이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취소하지 마시고 기간을 보류하는 건 어떠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제가 이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몇 달간 지방으로 파견을 가야 해서 회원권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취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불 가능하죠? 네, 언제 등록하셨죠? 1년 회원권인가요? 네, 1년 회원권이에요. 등록은 1월에 했으니 5개월이 되었네요. 남은 기간이 7개월이네요. 1년 회원권은 할인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하실 경우 환불액이 많지 않아요. 결제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환불이 안 될 것 같아요. 지방에 몇 달간 가시는 건데요? 3개월간 파견을 갈 예정인데 환불액이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취소하지 마시고 기간을 보류하는 건 어떠세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대중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네, 이 영화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모집하였습니다. 모은 동영상만 해도 160시간이 넘었고 이를 2시간짜리로 편집해서 탄생한 것이 이번 영화입니다. 영화의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등이 굽어 손수레를 미는 할머니, 갈등의 현장, 폐허를 닮은 재개발 예정지까지 서울의 구석구석이 민낯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관광지 위주의 영화라는 것은 결국 거짓말인 것이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밝은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대중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네, 이 영화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모집하였습니다. 모은 동영상만 해도 160시간이 넘었고 이를 2시간짜리로 편집해서 탄생한 것이 이번 영화입니다. 영화의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등이 굽어 손수레를 미는 할머니, 갈등의 현장, 폐허를 닮은 재개발 예정지까지 서울의 구석구석이 민낯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관광지 위주의 영화라는 것은 결국 거짓말인 것이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밝은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29번 30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너무 싱겁게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0%나 높다고 해요. 네,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그 경우는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경우예요. 전문가들 대부분은 소금 섭취량이 많을 때가 싱겁게 먹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해요. 특히 염장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보다 과도한 소금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너무 싱겁게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0%나 높다고 해요. 네,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그 경우는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경우예요. 전문가들 대부분은 소금 섭취량이 많을 때가 싱겁게 먹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해요. 특히 염장음식이 많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보다 과도한 소금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주말만 되면 산과 바다에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책과 낭만, 추억이 함께하는 이색 도서관으로의 나들이 어떠세요? 등록문화재 2호로 지정된 정독 도서관의 오래된 건물이 이색적인데요. 아날로그 향수를 자극하는 차분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데다가 5만여 권이 넘는 책들이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시청광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서울도서관은 푸른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기 가수의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이색 도서관도 있는데요. 조선시대 서원을 그대로 재현한 한옥 어린이 도서관은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는 넓은 마루와 남색의 기와 지붕이 인상적이고요. 요즘 같은 방학에는 독서는 물론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주말만 되면 산과 바다에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책과 낭만, 추억이 함께하는 이색 도서관으로의 나들이 어떠세요? 등록문화재 2호로 지정된 정독 도서관의 오래된 건물이 이색적인데요. 아날로그 향수를 자극하는 차분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데다가 5만여 권이 넘는 책들이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시청광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서울도서관은 푸른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기 가수의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이색 도서관도 있는데요. 조선시대 서원을 그대로 재현한 한옥 어린이 도서관은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는 넓은 마루와 남색의 기와 지붕이 인상적이고요. 요즘 같은 방학에는 독서는 물론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설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에서 막연하게 써왔던 글이었습니다. 점점 사물을 관찰하는 눈을 갖게 되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저보다 더 좋아해 줄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띕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오늘은 정말 떨림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설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에서 막연하게 써왔던 글이었습니다. 점점 사물을 관찰하는 눈을 갖게 되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저보다 더 좋아해 줄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오늘은 정말 떨림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줄 때는 어린이 전용 통장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좋습니까? 보통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우대금리와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그려진 통장에다 무료 캠프 등 푸짐한 부가 서비스까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전용 통장은 보통 예금과 적금 통장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보통 예금은 자녀가 일상적인 지출 관리를 하는 용돈 통장으로 적금 통장은 목돈 마련 용도로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행들도 통장 두 개를 세트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과 적금 통장을 함께 만들면 용돈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합니다. 또 각종 수수료 면제, 무료보험 가입, 다양한 할인 서비스 등 풍성한 혜택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우대금리와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그려진 통장에다 무료 캠프 등 푸짐한 부가 서비스까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전용 통장은 보통 예금과 적금 통장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보통 예금은 자녀가 일상적인 지출 관리를 하는 용돈 통장으로 적금 통장은 목돈 마련 용도로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행들도 통장 두 개를 세트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과 적금 통장을 함께 만들면 용돈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합니다. 또 각종 수수료 면제, 무료보험 가입, 다양한 할인 서비스 등 풍성한 혜택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협동이 잘 될지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만으로는 집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갈등은 나쁜 것인가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속담을 생각해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갈등은 집단 내부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집단 내의 협동을 가로막고 집단의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경우 그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협동이 잘 될지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만으로는 집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갈등은 나쁜 것인가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속담을 생각해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갈등은 집단 내부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집단 내의 협동을 가로막고 집단의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경우 그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주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화석연료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사용은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한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기후변화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태양에너지 지구에서 바람이 부는 동안 끊임없이 생겨나는 바람에너지 그 외에 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은 공해물질도 내놓지 않고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계속 쓸 수 있으므로 모두 신재생에너지에 속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인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주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화석연료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사용은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기후변화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체 에너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태양에너지, 지구에서 바람이 부는 동안 끊임없이 생겨나는 바람에너지, 그 외에 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은 공해물질도 내놓지 않고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계속 쓸 수 있으므로 모두 신재생에너지에 속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 지역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식물의 절반인 200만 종이 살고 있고, 전 세계 삼림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 세계 산소량의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대우림 지역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를 내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후 도시를 건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를 파는 경우도 많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대량으로 베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열대우림의 반 이상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대우림 지역이 점차 사라진다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게 됩니다.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또한 거대한 밀림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부족해지겠죠. 결국 언젠가는 산소 부족으로 인간이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마존강 뉴욕의 열대우림 지역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식물의 절반인 200만 종이 살고 있고, 전 세계 삼림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 세계 산소량의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대우림 지역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고 있기 때문인데요.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후 도시를 건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를 파는 경우도 많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대량으로 베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열대우림의 반 이상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대우림 지역이 점차 사라진다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게 됩니다.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또한 거대한 밀림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부족해지겠죠. 결국 언젠가는 산소 부족으로 인간이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잘만 구별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스트레스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지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인지 구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풉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스트레스를 구별하고 견디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우선 머리가 복잡하면 일단 책상이나 옷장 정리하기, 빨래 돌리기 등의 활동으로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행동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도 깨끗해지니 기분도 나아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버리고 정리하는 과정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늘 사용하는 생필품을 다른 종류로 사보는 것인데요. 내가 늘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필품을 고르면서 뭐가 나에게 맞을까 등을 고심하다 보면 나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잘만 구별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스트레스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지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인지 구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풉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스트레스를 구별하고 견디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우선 머리가 복잡하면 일단 책상이나 옷장 정리하기, 빨래 돌리기 등의 활동으로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행동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도 깨끗해지니 기분도 나아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버리고 정리하는 과정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늘 사용하는 생필품을 다른 종류로 사보는 것인데요. 내가 늘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필품을 고르면서 뭐가 나에게 맞을까 등을 고심하다 보면 나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박사님, 종업원도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직접 일을 한다면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재료비를 아끼면서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종업원들은 주인만큼 열심히 하는 일은 드물지요. 주인과 종업원의 의식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업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런 주인 정신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은 너무너무 잘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익과 사업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해일치의 긍정효과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곧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은 발전하고 종업원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가서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지요. 종업원들에게 이런 주인 정신을 갖게 하려면 인센티브 제도, 포상 제도로 종업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 종업원도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직접 일을 한다면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재료비를 아끼면서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종업원들은 주인만큼 열심히 하는 일은 드물지요. 주인과 종업원의 의식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업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런 주인 정신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은 너무너무 잘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익과 사업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해일치의 긍정 효과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곧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은 발전하고 종업원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가서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지요. 종업원들에게 이런 주인 정신을 갖게 하려면 인센티브 제도, 포상 제도로 종업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합니다. 47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자유무역은 기업에게 무한한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무역을 한다면 한국 기업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세계 제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겠지요.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한국의 경우 농축산업 분야는 많이 불리합니다. 수입 농축산물은 한국의 농축산물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거든요.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값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유무역은 꼭 해야 할까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자유무역은 기업에게 무한한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무역을 한다면 한국 기업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의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세계 제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겠지요.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한국의 경우 농축산업 분야는 많이 불리합니다. 수입 농축산물은 한국의 농축산물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거든요.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값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9번 50번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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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50번 30번 그 ần